안녕하세요. 맥스무스 잉글리스입니다. 이번 영상 강의는요. 제가 저자로서 집필을 하고 출간된 적이 있는 미드스크린 영문법 교재 원고 내용을 바탕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본 영상에서는 미드속 실제 대사 문장을 갖고 우리가 미드스크린 영문법 교재 원고 내용을 바탕을 하고 있어요. 말하기 연습을 진행해 보도록 할텐데요. 총 40개의 문장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. 해당 문장들은 모두 원급 비교, 비교급, 최상급이라는 문법 구조를 활용하고 있어요. 해당 문법 규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학습을 원하신다면 제 채널 English Maximus의 기초 영문법 코너에 원급 비교, 비교급, 최상급 이런 것들을 검색하셔서 영상을 보셔준다면 시청하신다면 좀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. 어쨌든 본 영상 속 40개의 문장은 우리가 우리말 해석과 함께 총 4번에 걸쳐서 원어민에 의해 녹음된 영어 문장 음성이 플레이 되었거든요. 그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큰 소리도 따라 읽으시면서 각 문장들을 자신의 것으로 연습하시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. 넘버 원 그녀는 거의 너만큼 귀여워 난 깃털만큼 가볍다고 난 깃털만큼 가볍다고 I'm as light as a feather I'm as light as a feather 넘버 3 제가 예천만큼 점지가 않아서요 I'm not as young as I used to be I'm not as young as I used to be I'm not as young as I used to be I'm not as young as I used to be 넘버 4 그들이 말하는 것만큼 춤니? Is it as cold as they say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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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버 5 환자의 병력은 그들의 증상만큼이나 중요해 A patient's history is as important as their symptoms A patient's history is as important as their symptoms A patient's history is as important as their symptoms A patient's history is as important as their symptoms 넘버 6 나 밖에 있는 소년이 기차만큼이나 빨리 달리는 걸 봤어 넘버 7 우리 남편은 매우 부지런해 My husband is as busy as a be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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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버 8 그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샀어 His hair is as white as sno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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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버 9 난 찢어지게 강하네 I'm as poor as a church mous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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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버 10 그는 고집불통이야 He is as stubborn as a mul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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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버 11 제발 가능한 빨리 돌아와 넘버 12 그 일을 가능한 빨리 끝내주시길 바랍니다 I want you to finish the work as quickly as possible I want you to finish the work as quickly as possible 넘버 13 난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공부할 거야 I'm going to study as hard as I can I'm going to study as hard as I can I'm going to study as hard as I can 넘버 14 그녀의 집은 우리 집보다 세 배 더 커 넘버 15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 Two heads are better than on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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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버 16 너 네가 나보다 강하다고 생각하냐? 뇌물행위는 들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 넘버 18 그게 영화 보러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해 It's a lot cheaper than going to the movies 넘버 19 그는 사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지해 He's actually a lot more serious than you might think He's actually a lot more serious than you might think He's actually a lot more serious than you might think He's actually a lot more serious than you might think 넘버 20 그게 내 머리 스타일을 더 비싸 보이게 만들어줄 거야 It would make my haircut look more expensive It would make my haircut look more expensive Number 21 가다 읽어냐 넘버 22. 빠를수록 더 좋아 넘버 23. 그들은 더 크게 자랑할수록 더 세게 추락할 거야 넘버 24. 더 많이 얻을수록 더 많이 원하게 돼 넘버 25. 그는 매일 점점 더 키가 커지고 있어 넘버 26. 왜 내게 점점 더 많은 책임을 지우는 건데? 넘버 27. 내 비행편이 1번도 안 돼서 출발할 거야 넘버 28. 회의가 한 시간 이상 지속됐어 넘버 29. 이 사람이 세계 최고의 개조련사야 넘버 30. 내 일생일 때 최악의 실수를 저지른 것 같아 넘버 31. 그게 런던으로 가는 가장 짧은 길이야 넘버 32.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로맨틱한 밤이야 넘버 33. 그녀는 최고로 멋진 몸매를 가지고 있어 넘버 34. 너 유럽에 대해서 가장 웃긴 게 뭔지 알아? 넘버 35. 그녀는 내가 여태껏 만나본 여자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워 넘버 36. 넌 우리가 여태껏 보아온 코미디언들 중에서 최악이야 넘버 37. 이번이 여태껏 겪어온 내 생일 중에 최고야 넘버 38. 그저 최선을 다해 넘버 38. 그저 최선을 다해 넘버 39. 내가 아는 한 몰더 영혼을 주웠어 넘버 40. 우리 그걸 최대한 활용하는 게 어때? 넘버 49. 어떻게 해야할지 넘버 99. 내가 먼저 애가aming 넘버 50. 욕심 넘버 45. 값는 3개